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팬텀 수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만 바꿔줘 아 추스트는 22,000 정도 되구요 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열심히 때려라 아 좋습니다 APH 넘어가구요 자 일단 좀 빼오죠 안 보이니까 놔둬주구요 다음 휴식타임 다음 휴식타임 어어 어느 상황이야 잘 안보이지만 열심히 피하고 있답니다 잘 안보이지만 열심히 피하고 있답니다 아유 맞아야겠다 흠흠흠 아 맞아야겠다 어 날라간다 다 좋았습니다 3페이지 들어왔는데요 3페이지 들어왔는데요 3페이지 들어왔는데요 아 또 한번 날라가지고 아 또 한번 날라가지고요 안정화를 찾아봐 아 날라가지고요 방 나왔죠 음 갑니다 갈르다노바 아 써주고요 죽은 다음에 버프 다 잃었 아 버프 다 잃었네 아 미치겠네 버프 다 잃었잖아 아니 이거 뭐하는거야 어 어이야 어 죽었다 아 마이갓 설마 설마 그건 아니겠지요 잠깐만요 위험하니까 안정성 안정성으로 가자고 때리지마 눈에 보이는 것만 때린다 저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맞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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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깨는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럼 어 꽤 날라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 두번은 안된다 어 이건 안된다 아 또 날라갔다 복부 아 미치겠네 흐흐흐흐 아 이거 그냥 레터다 쓰고서 갈겨야되나 일단 갈겨야되봅시다 두번 못쓸거같아 어 어 죽은거같은데 안죽었나 죽은거같은데 안죽었나보네 어 꽤 날라가지고 쓰읍 아 왠지 못깰거같은 이 분위기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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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아 자, 상황 어떻습니까? 브리핑 부탁합니다. 어허! 어허! 잠시만 잠시만 에너지 한번 재고 갑시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신식 세개나! 아아 그래도 아이고 껴줘야지 죽더라도 아이고 껴줘야지 아 이것으로 다행히 마무리 될 것 같군요 좋았습니다 수호조각 2 나왔고요 아 위험해 줄만한 수호조각 하나 나왔고 코어 3개 나왔네요 오케이 나쁘지 않고 잘나왔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itta 예 Lisa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끼ено